탁수리 탁수리 시험 잡았고 그 오토바이가 한 3번쯤 있을거에요 가고있어 가고있어 이 오토바이 말고 나 오른쪽으로 가 발소리에 정신을 못 차렸다 뒤질래요? 아 ㅅㅂ 오른쪽으로 뒤 비바 뒤 한국이모로 감 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너한테 보일수도 내 쪽 등졌거든 잡았어 잡았어? 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저기 없는데 이 오토바이 확킬이다 얘 아닌데 내가 보내갈게요 응 나도 보내가 얘야 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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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2번 오우씨 둘다 싹딱필 여기 싹딱필 나이스 2대2인데 오토바이 타고 파란선 아니 한 명에 한 명씩 오른쪽으로 감았다 3번 다 먹은